제가 혼자 집에서 연구하면서 좀 짠데기거든요. 2댁 승률 부렸습니다. 아 이거 뭐야, 이거 뭔 얘긴데 상대방. 뭐야, 뭐야 또. 뭐가 터순이야, 이게 나중에 나온 건데. 뭐가 터순이야, 이씨.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워, 나 몰랐어. 저 A에서 B, S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, 저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잘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나이글 올렸거든요. 내가 살았어, 나 살았어, 나 살았어. 자 빨리 봐라, 오케이, 부활했죠, 오케이, 부활했지, 부활했어, 부활했어. 저 그냥 갈게요. 2개짜리로 한 거야. 다리 미끄러졌어. 진짜 미안해. 아! 오늘 이제 신뢰분들과 함께 진행해봤는데 실력도 없고 염치도 없고. 네.